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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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 산에 있는 저는 카페에 놀러 왔어요 예스 카페 사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 사람? 너무 많은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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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sen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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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6호 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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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일이야? 왜이렇게 이뻐? 꼬불꼬불 꼬부랑꼬부랑 산길 날씨도 좋네 오늘 오늘은 오징어볶음 해볼게요 일단 파랑 마늘 넣고 볶아줄게요 기름에 당근도 넣고 그리고 데쳐놓은 오징어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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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기름 양배추 고추기름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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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화요 불 불맛나는 조금 둘러주고 참기름 불러주고 그 다음에 깨 많이 하면 완전 불맛나는 맛있는 오징어볶음 완성 ordo 이 실패 오늘도할께 시어ம이가 달레를 엄청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한기가와 가지고 지금 계란볶음을 할건데 약간 중국식이 있더라고 하더군요 뭐야 무슨말이야 시어머니가 준 달래가 너무 많아서 좀 다른 방식의 먹는 거를 해볼게요 일단 계란물 준비했고 계란 4개에 소금이랑 참치젓이랑 참기름만 넣고 좀 섞어놨어요 먼저 스크램블에그를 해줄거에요 계란물이 어느정도 익으면 잘라놓은 달래를 많이 넣어줄게요 간장 된장 고춧가루 계란물 간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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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꽃도 너무 예쁘고 목련꽃도 다 피고 여기도 좀 푸릇푸릇타 여기 세기공원 쪽이 정말 되게 크고 잘해놔서 이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놔서 와 무슨 그림 같다 그림 여기 있는 중국 같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 너무 웃겨 엄마 할래? 아니 엄마는 안할래 뭐야? 수초 꼈나봐 손으로 빼봐 빠져? 아빠는 뭐하는데 또 못찾는데 또 시골아저씨 또 시골아저씨 못찾는데 또 바쁘네 너 조심해 물 미끄러워 거기 가지마 난 공학 돌 위로 올라가는게 좋아 응? 물 또 있다 안해 야 물고기랑 개구리 다 도망가는거 아냐?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가 앉아줬으니까 괜찮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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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아빠로 아빠도 아빠로 아빠도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는거야 와 진짜 많다 와 이렇게 막 찍어도 그냥 막 보이네 엄청 많네 와 여기는 큰 물고기 사는 건가 봐 여기는 작은 물고기 사는 데가 맞아 맞아 나 들어갈 수 있거든 저기 나 들어갈 수 있겠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들어가지네 어머 뒤에 봐봐 어머 봐봐 나 누구 보고 있는 거지? 나 보고 있는 거야? 오 아직 다 핀 게 아니구나 와 너무 이쁜데?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지 말으라고 돼 있어 아 이게 사진으로 너무 잘 안 담겨가지고 너무 이쁘고 냄새도 진짜 좋다 우와 여기 정말 잘 해놨다 조경을 가짜 꽃 같아 색깔이 어머 엄마 엄마 우와 우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우와 갈 때면 냄새 너무 좋아 그래 이거 냄새 너무 좋아 그치? 엄마 냄새 봐봐 우와 이거 띵샹화 자기야 너 정말 정말 비워붙다 형아 그거 뜯으면 안 돼요 뜯으면 냄새만 맡아 냄새 너무 좋지? 냄새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아? 귀여워 나도 좋아 소리 내지 말고 살살 소리 내면 안 돼 살살 밥그릇 들고 흘리지 말고 반은 먹고 반은 흘려요 아빠 먹는 거 봐봐요 아빠 일판 아니야? 빨리 먹어야겠다 다운이 뛰어가버림 아 작아 아 작아 아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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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돌아가버리네 인사도 안하고 말이야 혜진이 어 바이바이 기분전창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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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d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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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저기야 여기다가 저기 Fashion toca kisses 까지 중간은 양심할게 요거트 초코 이거 맛있겠다 그리고 다크 초코 얘는 말차 아 아니 별게 다 있네 사브레도 있고 참 크래커도 있고 얘도 있고 와 바다 코코넛 이거 뭐야 왕빠 앙빠 앙버터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와 별게 다 있구만 야채 크래커도 있고 롤리폴리 친구들 쇠고끼 1983 쇠고끼리 테마 애들 쇠고끼리 쇠고끼리 앙버터 쇠고끼리 얇은 이거 이렇게 오져먹어 너야? 이거 이렇게 찍어야돼? 이렇게 찍어야겠다 대박 전맛의 연장 우와 이거 맛있어? 엄마 먹어 봐 맛있어? 어때? 배 맛이야? 응 진짜 맛있다 그치? 양양 빨리 먹어 진짜 맛있어 그래 땅코이는 그거 먹어 좋다 오 굴 땅코이도 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앉 remote 야야 니 건 줄마라 깜빼了 매우 마트 와 맛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완전 고수다 휴지를 닦아 야 außer bula 장난 아닌데 왜그래? 왜그래? 야옹아 내꺼 이것도 하나 먹어 뭐? 도착했어 선물 왔어 왔어 여기 밑에 여는 거 있네 다 이렇게 열어 그렇게 다 뜯어버려 들지 않았어 왜그래? 응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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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